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치아탕 먹으러 왔어요 그리고 이건 제 건 아니지만 토크스도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죠? 묻었어? 안 묻었지? 맛있게 먹을게요 먹자 이건 치아탕 먹는데 뭐? 그건 자기 맘이야 국소도 넣는 거 있네 거기가 맛있는데 대박 와 두부리 대박 음 이거 넣는 거야 고추 넣어줘 조금만 넣어 고추 조금만 넣어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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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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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말아야죠 가뭍게 고추 10,000원 6,000원 3,000원 고춧가루 고춧가루 맵다 고춧가루 간장 아동의 밑구리 식당 기억나세요? 밑구리 추억 이거 저희는 추억탕이 없어졌나? 지금 없어졌는데 단웅에 새로 차리셨대요 단웅에 새로 차렸대요 근데 엄청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쪽에 있었나? 카드사스 물 좀 더 줘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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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한잔 마실까? 콜라 아니요 내가 어제부터인가 흐저저것인가 밥 먹으니까 콜라 커피를 먹어서 먹으니까 어머 그게 무섭다 또 그런다야 커피 나 원래 밥 먹으면 물을 안 먹어 근데 지금 먹잖아 커피는 너무 먹고 싶어서 밥 먹다가 먼저 먹어봤어 밥 먹으면서 그럼 밥 말아요 아우 뜨거 보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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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알려먹고 보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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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맛있어 이쪽도 문 닫는다 여기 콜라 하나만 주세요 콜라요 나왔으니까 한잔 먹는거야 집에서는 안 먹다니 여기 센터에 있는 게 응? 센터에 있는 게 치즈랑 가는 거 아니에요 응 뭐가 이상해 왜 그러는지 다 그러네 네도 그래 톡톡톡톡 톡톡톡 네도 그래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네도 그래 그렇지 그치 나이 굽다 아 아 아 아 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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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섞여 tror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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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을 김치찌개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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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뿐냐? 12분 30초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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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의 남은건 천천히 먹을테니까요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맘 되세요 여러분 안녕 ㅎㅎㅎ